열한기상 1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요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흡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아가 아흡에게 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흡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요하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 이세벨이 요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위기시대 속에 우상국가를 막은 청년이 바로 오늘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상국가 이 우상국가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다 우상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우상국가 막는 청년 24 지금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마 많은 또 인명이 좀 안타까운 또 죽음이 계속 아마 진행될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이 전부 우상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없죠. 거의 대부분 처음 가진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엔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상국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고 사단 마귀에 잡힌 그런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다가 우상국가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막은 청년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우상회사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회사가 하나님을 믿는 CEO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회사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그 말씀 주셨지만요. 우리가 이런 회사에서 다닐 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나의 천재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를 우상회사지만 그 우상회사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오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주신 그 천재성 찾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을 감당한 거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업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회사는요.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 한다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회사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교회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다 와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위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저 친구 언제 내보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저거 언제 내보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랑 끝에서 이상한데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 우상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전도가 뭐가 그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다니는 우상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천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 딱 맞는 천재성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 회사 사장이 여러분들 볼 때 야 저 친구 월급을 내가 더 줘야 되겠구나 아니 저 친구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남들 다 퇴근했어요. 남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불 켜놓고 근무하는데 거기 이사가 와가지고 신입 직원이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 집사님인데 제가 남은 일이 있어서 좀 몰라서 좀 더 공부하고 간다니까 그걸 이사가 보면서 이야 멋있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동 먹은 거죠. 작은 거 같지만요. 그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장님인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사장인데 6시 땡 하면서 나가는 직원 있죠. 그러면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자르지? 늘 그런 생각해요.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그런데 6시에 땡 하고도 조금 뭔가 이렇게 근무하는 척 하고 있고 사실은 기도수첩 보고 기도수첩 하고 있는데 업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야 저 친구 6시에 퇴근 안 하고 항상 6시 10분 20분 있다가 이렇게 퇴근하는구나 늘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야 저 친구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시키고 도와줄 건가 꼭 필요한 사람 아합 왕이 아합 왕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사장이 오늘 오바다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 젊은 청년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6시 땡 하면 가더라고 부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하면 가버려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부장이고 제가 CEO면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아 저 친구 일은 잘하고 있나? 우리 회사에 돈 버는데 아 저 친구 뭔가 도움이 되나? 늘 그 생각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그러니까 6시 땡 하면서 퇴근하는 친구들 보면 늘 내가 부장이고 CEO 하면 그 생각해요. 우상회사에 회장과 사장과 부장과 과장님은 늘 그걸 봅니다. 다른 건 안 봐요. 6시 땡 해서 퇴근하냐 안 하냐 그거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MG세대이기 때문에 MG세대이니까 20대입니까? 하여튼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땡 하면 그냥 바로 퇴근하는 그리고 뭐 금방진 얘기하잖아요. 퇴근 시간인데 왜 퇴근 뭐합니까? 이렇게 막 금방진 소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장님, 부장님, 회사 사장은요. 저 친구 늘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저 친구를 잘라야지. 제 얘기에 그지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회사의 CEO 그리고 우상회사의 회장이라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전도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회사는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여러분들 무슨 신앙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회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회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심부름을 하든지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종시에 단합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종시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신도시인데요. 세종시 마트가 있잖아요. 이 동네 라인에도 만약에 마트가 있으면 차를 세우고 잠시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는요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가로막을 차가지고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나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도시 전체가 굉장히 완전 정부 청사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도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들도 국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연구원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일을 준비해왔라 하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유능한 분들은 그 일을 준비해가면서요. 아 이 일에 대해서 2와 3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2, 3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원이든 회사의 사람이든 일을 받아보고 그러면 여기 2, 3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 네 그럴 줄 알고 2, 3도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부름을 하나 하더라도 딱 답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만큼 그 일에 24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일 가져오라고 하면 털린 일을 가져오고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분을 딱 시켜받아요. 정확한 답을 갖고 와요. 그게 세종시 있는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대충 이래 살면요.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정확해요. 제가 무슨 말 하려 건지 알아요? 얼렁뚱땅 하는 회사도요. 여러분들이 1을 준비해 갔는데 2, 3마저도 준비해 가는 답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전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그 불신자도 다 그래서 하니까 주어진 월급 받고 그냥 근데 그보다 오늘 오바다처럼 뛰어날려고 가면요. 심부름을 딱 해도요. 답을 딱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번에 그 한 번의 인상이 위에 높은 사람한테 아합 왕에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 아합 왕이 오바다가 백명의 섬지자를 숨겨놓고 키우었던 걸 몰랐겠습니까? 악한 아합 왕이 오바다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주의의 선지자들을 백명이나 숨겨놓고 오늘 말씀했는 대로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합 왕이 오바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자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안 믿는 여러분들 회사에 안 믿는 CEO가 여러분들 보면서 오바다처럼 느껴진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어렵죠. 오늘 너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느님을 안 믿는 여러분들 회사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오바다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가지려고 가면요. 진짜 24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단위는 업에 여러분들 단위는 업에 이게 24가 안 되면 이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전도는 안 돼요. 전도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만약 근데 이게 됐다? 전도 쉬워요. 아합왕이 여러분들을 오바다처럼 보여주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천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도전해라. 이게 오늘 오바다 통해서 잡아야 될 청년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는 회사 내에 전도는 쉽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전도가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짜 전도가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제가 다니는 하나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 회사에 CEO가 있고 제가 지금 위치가 왔던 그런 위치지만 그래도 제가 모시는 CEO한테 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CEO가 저를 볼 때 늘 걱정거리잖아요. 저는 6시에 퇴근 안 해요. 항상 6시 반에 퇴근해요. 저는 그리고 항상 9시에 출근 안 합니다. 항상 8시 반 1회 출근합니다. 그리고 8시에 출근하고 그 모습을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 혼자 불 켜서 업무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CEO도 보고 사단도 알아요. 신기하죠? 하나님도 알고 사람인 CEO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근데 늘 10시대에서 11시대에서 12시대에서 출근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숨어서 하도 숨어 도망다니는 체질이 돼가지고 CEO는 내가 어디로 도망갈지 어떻게 있을지 모를 거라 다 압니다.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님이 된다는 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회사 사장님은 다 알아요. 말 안 해요. 어느 날 회사가 돈과 이익될 때 여러분들부터 자릅니다. 그게 세상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해하고 용서도 되고 수용하고 같이 함께 가는 교회 맞죠? 그게 천국 교회니까 회사는 안 그래요. 회사는 회사는 돈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을 매겨요. 돈이 안 맞으면 자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사장님 저 랩런트인데 왜 잘라요? 저 랩런트 교육받고 랩런트신 나오고 회사 사장님이 헛소리 이거 진작 잘랐어야 했는데 작년에 잘랐어야 했는데 내가 나가라 합니다.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 나가라 갑니다. 그게 회사예요. 우상 회사 오늘 아하방이 오바다를 안 잘랐어요. 왜냐? 오바다 볼 때 이랬다. 그래서 제일 제일 멍청한 청년들이 누구냐? 회사 불평하고 회사 원망하고 내 언젠가는 이 회사를 때려치울 거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사장이 왜 저러냐 부장이 왜 저러냐 과장은 왜 저러냐 팀장은 왜 저러냐 내 직장 동료는 왜 저러냐 늘 이렇게 오는 사람 실패할 사람 실패할 청년 오늘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대부분 저도 만나보면 다 현실 고백 해요 월급 이거밖에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어쩌요 저쩌요 전부 현실 고백 신앙 고백 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 고백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 고백 뭡니까 그 상황에서 신앙 고백 한 거예요 오늘 오바다 보세요 아아방이 어떤 회사 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직원 오바다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다를 못 죽였잖아요 오바다의 신앙 고백 딱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청년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 진짜 받기를 주님으로 초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반드시 회사는 돈입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만약에 어느 회사에 작은 회사를 차린 사장이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채용했어요 그냥 이력서 보고 경쟁해서 채용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채용했다 그게 아니라 일을 딱 시켜보고 진짜 여기에 뭔가 안 되면 저라도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이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하물며 우상 믿는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이 안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그게 아닌데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 있어야 되고요 이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내가 내가 이 회사에 24시 집중하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청년국 메시지 잘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음 회사에 이직하고 그 회사에 다닐 때도 똑같이 같이 가요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는 회사에 꼭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오바다 입니다 이게 오늘 오바다 에요 그래서 청년 오바다를 보세요 오늘 그 연안지상 18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국내 대신 이었어요 누구를 악한 악한 왕 밑에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합왕은 어마어마한 불신자 왕입니다 악한 왕 밑에서 직장인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아합왕이 어떤 왕이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처죽인 사람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너무 잔인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왕 밑에서 직장생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오바다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바다는 엘리아의 제자였어요 엘리아의 제자란 말이 뭡니까 절대 제자였어요 절대 제자 엘리아의 제자였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 속에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늘 말씀이 있던 제자였잖아요 거기다가 백명의 백명의 주의종을 도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경제 축복을 누렸냐 백명의 주의종을 도왔다 백명의 말이 백명이지 이 백명을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제 축복받았겠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 청년이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 오바다 처럼 되라 진짜 오바다 처럼 되라 여러분들 회사에 악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은약 가지고 그래서 엘리아의 제자 아닙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강다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오바다가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바다가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켰죠 첫 번째 운동이 뭐냐 갈매살 운동입니다 갈매 갈매살 운동 11개상 18장이 나오죠 이게 무슨 운동이냐 흑암을 꺾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 모든 흑암을 꺾는 운동을 해라 여러분들 회사 안에 여러분들 업 안에 흑암을 꺾는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오바다였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을 믿는 회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흑암껍론 운동해라 이게 갈매살 운동이잖아요 두 번째 운동을 두 번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죠 호랩산 운동 이 운동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되라 11개상 1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또 위에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친구는 아무 문제 없구나 호랩산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오늘 청년국 메시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운동 속에 오바자처럼 서 있어라 거기다가 도단선 운동을 해라 도단선 운동이 뭡니까 후대 운동이잖아요 11기상 19장에 이 후대 운동의 주인공이 되라 랩럼들을 살리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TCK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우리 TCK 후대가 이제 입학을 하면 내일 입학식이 있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에서 우리 TCK 랩럼들을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후대 운동 이 도단선 운동을 일으켜라 그 오바자는 이 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청년인데 우리 청년이 이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회사에 이 운동의 주역대결을 주님으로 초납니다 이게 진짜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보금 운동이에요 우리 청년이 이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저는 코로나19라서 다랏방이 안 열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들어오고 다랏방 계속 열려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포럼을 통해서 답을 전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운동 끝나고 질문에 대한 보금적인 정확한 답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서 다랏방이 안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고 20, 21, 22, 23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라 우리 청년들은요 이 운동의 주역이에요 얼마 보고만 해서 은약 딱 잡고 내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청년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국 담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볼 때 이 운동의 주역이다 이 자체가 전도요 성교예요 2, 3, 7과 5천 종종 살리는 길이죠 그리고 오바나를 보면서 만약 세 번째 은약을 딱 잡아야 되겠죠 항상 있는 오늘의 응답 오늘의 응답을 잡아라 오늘 오늘 응답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강답 말씀도 오늘 말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금이 나구나 그리고 내가 보금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예요 전부 다 허감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이 3단체를 살릴 만큼 3단체를 살려라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뉴대인 이 3단체가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틀린 힘인데 사단이 주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전부 이겁니다 3단체 우리 저기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은 유대인한테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유대인 단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뭐가 있겠죠 유대인에게 지지를 받는다? 뭐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국 모든 경제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미국 현지인들은 가난한데 유대인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소를 부정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예수가 그리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사단은 마귀잖아요 그러면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하는 게 뭡니까? 명상이고 접신입니다 제가 그 프리메이슨 회관에 갔거든요 프리메이슨 회관에 내가 가보면 전부 기도방입니다 큰 홀이 있기도 하고 작은 홀이 있기도 해요 뭐 하느냐? 접신해요 이상한 음악 들어놓고 이상한 음악 하나 들어놓고 핥은 뭐가 하는데 결국 접신하는 겁니다 귀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힘 사단의 힘이죠 그리고 유에이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유에이지가 안 끼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문화인데 막강하죠 이거를 살리는 오늘을 잡아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잡으면 이거 살리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삼단체를 살려라 이게 여러분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면요 이거와 마주쳐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거와 마주치고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면 결국 이것과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전도자를 살리는 운동을 해라 우리 유 목사님 유 목사님 항상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 목사님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 우리 교회와 말씀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를 돕는 청년이 돼야 돼요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정시기도 때마다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 또 말씀의 흐름 그리고 우리 전체 단합방 가족들 방향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전도자를 살리는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랩런트들 우리 교회의 모든 TCK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민족을 살려라 왜 그러냐면 이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 랩런트, TCK, 다민족,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 있어라 이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오바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TCK, 우리 자아금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친구가 자기 나라의 다민족으로서 자기 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는 이 후대 운동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청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바다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와 관계없다 진짜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나 나, 내 것, 내 입장, 내 주장 그래도 해보면 이런 응답과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오바다처럼 우상국가 막는 청년24 다른 말로 하면 우상회사를 막는 청년24로 서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늘 성삼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오르게 회복되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3 그리고 9가 뭡니까? 세 가지 초월 어떤 초월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2, 3, 7과 빛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가라 3초월 그리고 3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에 생규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됐다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었다 3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3 전무후무의 응답을 준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의 응답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의 응답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4월 초에 첫 예배들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2, 3, 7, 5천 년족 그리고 메시지를 하게 되면 바로 내 옆에서 들리는 듯한 음량과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화질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진짜 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온라인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 그게 2, 3, 7 그리고 17국의 동시 통역으로 통역이 나갑니다 본부에서 통역팀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통역이 나가요 아니 이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아닙니까? 이게 전무후무 우리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 보세요 지금 2, 3, 7, 5천 종족 성교 랩러드 담당자입니다 아니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 돕고 기도하고 후원한다 그게 전무후무 충답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업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줄 거다 그리고 3시대죠 강단시대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 살리는 시대 우리 랩런트 미래를 살리는 시대 속에 들어간다 3, 9, 3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바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발견해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저는 이제 비대면 시대다 이런 거 별로 맞는데 저 믿지 않아요 항상 대면해야 돼요 대면이 뭐냐 예배는 와서 드려야 돼요 와서 비대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편리하고 편안해요 편리하고 편안하면 말씀에 이거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집에 방문을 하니까 파자마 입고 누워서 봅니다 그냥 내복 입고 누워가지고 털어놓고 봐요 왜 그러냐 편리하고 편안하니까 그러면 그게 집중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되느냐 아니겠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모바일로 예배드리면 딴짓 압니다 모바일 터널 놓고 딴짓 돼요 라면 끓이러 간다든지 뭐 밥 준비한다든지 딴짓 한다니까요 그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뭔 예배입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 보고 왔다니까요 현장을 사람들은 비대면 드린다고 하면 편리하고 편안하죠 편리하고 편안하면 집중 안 해요 왜 여러분들 광야에 보낸 줄 알아요 편안하게 있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집중 안 합니다 광야에 보내야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해야 돼요 예배 393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안 그러면 다 실패예요 오늘 강단에도 두 종류의 송도 있다 했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대면에서 드리는 송도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는 의외될 줄 알아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의외되는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만 송도로 가요 분명히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소수의 이분 전도자를 통해서 일만 송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늘 교회사를 그렇게 인도해 왔어요 발견해라 예배를 통해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라 393 하나님의 자녀 신분 393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오늘 오바다가 이 영답을 누린 겁니다 오늘 이 오바다는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진짜 우상국가를 막았고 우상회사를 막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주시는 힘 천재성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미션 가지고 오바다처럼 절대 제자로 전도운동 속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바다가 그냥 오바다가 아니라 우상국가를 막은 오바다로 또한 우상회사를 막을 청년 제자로 이 영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